야 이 자식아 나 밥벌어먹고만 사는 사람이야 만만하게 보나 여기 둘다 잘랐어 4번집 4번집 안해 나 이걸로 밥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야 나 이걸로 밥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야 밥벌어먹어 아니겠습니까 홑꽃이 홑배님이라 하네 기절 하나 기절 얘 맞아 삼토를 버리고 포니를 가져와라 팀킬 운전자 운전자 누구야 이거 저기서 왔는데 북쪽에서 날라온거 같애 내가 목숨걸고 살린다 좋다 굿 정서 믿고있었다고 나 이주 뭐냐고 나이스 정서에 뛰어 제발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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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래 어 못잘보인다 나 도와줘 도와줘 아 킬 뺏겼어 킬 뺏겼어 텐션 낮춰 텐션 낮춰 재밌빈 한 번 진다 나오는거 잔다 어디가 없어 깔기절 우리 아래에 염막 기절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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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스트 폰이잖아 이거 남쪽 남쪽 아니야 아니야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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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됐어? 어 잡았어 잡았어 다시 무거워로 끝냈어 그대로 밀자 그대로 밀자 이거 할 수 있다 끝끝끝 4대2면 집 집 집 집 집 텐션 낮춰 천천히 뒤에 봐 안 돼 안 돼 안 돼 천천히 형 텐션 낮춰 그만 가 푸시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된다고 안 해도 돼 안 해도 된다고 같이 하라 텐션 낮춰 어 여기다 아이스 아이스 같이 같이 해 아 아 아